안녕하세요 저는 브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라인클레이 아니 처음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우와 이거 보이시나요? 귀여워 잠시만 얘는 누구지?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음 진짜요 지금 어디갔어 아 이 옆 이 사람이 윈? 죄송합니다 이미 사람이 라인클레이 업그레이드를 만들었다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났는데 여러분 이걸로 한번 해볼께요 뭔진 모르겠구나 알겠어 이리 음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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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참 신기하죠 어 이건 뭐지? 발자국 모양인데 찍어 찍는거 아 방은 그대로다 2층 가볼께요 제가 2층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뭐지 연습생인데요 네 여기 이거 저도 이해가 잘 안나요 죄송해요 아 근데 지금 귀여워 아 어 이벤트다 잠시만요 이벤트 아 이벤트다 아 이 사인트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가 한번도 복근적이 없어요 너무 슬프죠 집에 있는 반대향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네요 정말 반대향 탁 뺄에 한 다음에 이거는 여기 여기 아 아까 이렇게 밝지 않은가봐요 아 이렇게 아 왜 또 안된대 아 무슨 일 안겼다 여기 스파템 같은거 여기 하느라 그래요 이건 뭐지 어 이건 뭐하는걸까요 어 브래미이래요 어 얘는 어떤 나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이 나무를 관리하나봐요 이 친구가 우와 어 되게 예쁘다 저기 뭐지 이렇게 이렇게 뭐 하래요 제가 뭐 흠집이 있는데 뭐가 일어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올라오는 이건 플랫 아 이거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옷을 만드는건가봐요 하 하이플레이에 옷 만드는것도 생겼어요 완전 신기하죠 이거 해볼까요 어 그냥 해볼게요 시키는대로 하면 될까요 이거 저번에 많이 나왔는데 그쵸 요거를 막 이렇게 누르면 될 것 같은데 어 됐네 어 얘 누르면 되겠죠 아 얘 너무 귀엽다 아 공돌이예요 아 공돌이예요 공돌이예요 너무 귀여운데 수슈 어 얘는 수슈 가야되요 우와 아 퍽 아 아 아 얘 너무 멋있었어요 어 잘 못먹는거에요 어 집에서도 낚시할수있나봐요 이제 와 어 낚시가 더 펴받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나봐요 어 어 어 단추인과 저기 어 어 여기 단추인과 한 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어 여기서 뭐 옷을 만드나봐요 우와 잠시만요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읽을 수 있는 만큼 읽어볼게요 이것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처음이니까 확인해주는 거겠죠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개축하게 나오지 제가 한 번 하려면 정말 읽힐 수 있다는데 아 여기 화장표가 친절하게 편하게 나와요 이게 없는데 어떡하지? 이게 없는데 어떡하지?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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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해야 되는거지? 와 라이블리 진짜 못그러는 거겠다 왜 레벨업이 된거지? 잠시만요 이해가 안가는데? 왜 레벨업이 된거지? 음 버튼이 맞았어요 아 아니네 갔는데?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거지? 여기 한번 눌러볼까? 아까도 이거 버튼 눌러라고 했죠? 여기 한번 해볼게요 안 돼요? 이거 뭐 하는거지? 이거 뭐 하는거지? 이거 뭐 하는거지?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하려도 안가요 하여튼 자 해보도록 할게요 어? 여기 애들이 또 있는데? 여기 왜 또 왔지? 여기 누가 찾았지요? 저게 그냥? 누구지? 아무도 안찾았는데? 지금 이해가 하나도 안가요 얘가 하나도 안들어가지고 뭐하면 되는거지? 이게 뭐지 잠시만 아 이걸 수술할 뻔한가봐요 이제 제가 해보고있거든요 지금 이거를 아까전에 나온것처럼 하면 되나봐요 그럼 요것도 하면 되는건가? 여기다가 화면도 있었나? 아 이거 어떻게 되나? 아 이거 어떻게 되나? 흰트 안나오려나? 흰트 안나오려나? 아 나오네 미쳤다 고기가 있어요 또 오오 여기서 맞출하겠어요 왜 안되지? 역시 연습할때보다 쉽지 않아요? 됐다 오 오 됐어요 오 낚시 이렇게 잘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잘 되어있으니까 제가 진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되겠죠? 뭘 했으니까 안되나? 아직도 안되네 이거 어떻게 하는게 어떻게 하는건데 ㅋㅋ 너무 단순해 이건 뭐일까요? 아 오늘 이미 했어 아 요런거 되게 더 귀여워졌어요 뭔가 느낌이 아 요런거 뭐가 나오나요? 어? 이게 왜 틀어지네? 아 요렇게 비닐옷장은 여기 있었네요 아 저 다 안된대요 왜 그러지? 저는 라이프 앤에서 그레이스에요 영어로 그레이스인데요 아 너무 귀엽지않아요? 이건 뭐지? 이런거로 뭐 할 수 있을까요? 궁금해요 아 되게 귀여워졌어요 여러분 아 되게 귀여워졌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는요 했던거로 요렇게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칼이도 아 누가 갈라보를 남겼네요 저도 뭐 발자국을 한번 남겨보았습니다 다나님도 친구들이 있네요 여기 남의 집에서도 되는건가? 진짜요 설마 다른사람 집에서도 돼요? 이런거 하면 되나가요? 오 재밌다 하나도 재밌어요 남의 집에서도 된다 신기하네요 제가 펫 한마리를 키워요 아 아직도 안돼 2층에서는 요걸 하고 또 안녕 짜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임플레이 진짜 업데이트 많이 됐네요 여러분 안그래요? 라임플레이 라임플레이 페이스님이랑 그레이스님이랑 아니 그레이스 나지? 죄송해요 페이스님이랑 저희님이랑 러비님이 다 하길래 저도 해봤는데 정말 재밌는것 같아요 여러분도 라임플레이 한번 해보시구요 그리고 업데이트 업데이트가 참 많이 됐네요 업데이트 요번에 확실히 잘된것 같아요 저번에는 저번에는 업데이트 하다가 계정도 달라가고 별로 변한것도 없고 막 그랬는데 요번에 확실히 엄청 달라졌죠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라임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? 그러면 다음번에도 즐거운 라임플레이로 돌아올게요 오늘 안녕